오우 참나하네 야 이렇게 빠졌어 이야 세다 내가 3차오로 밀어주자 그러면 다음은 2차오로 끌어주자 자 밀어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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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오니까 별로 마셔도 취하는거 같지가 않네요 취해도 돼요 하하하하 오우 참나하네 처음 차량이 지금 와 차가 거의 다 잠길정도네 아 내가 아까 저길 건너왔구나 와 와 제 불편이 뭐올거야? 오던 gehört 왁 더 가 이쁘게 오고 이쁘게 오고 이쁘게 오고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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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을 어디다 넣는건데? 여기다 오일 넣어야 되는구나. 천천히 넣어야 돼. 저건 뭐야? 저 이름이? 수류탄. 모양이 수류탄처럼 생겼잖아. 꽈추는 뭐야? 꽈추는 4분의 1종이다. 아비가 아비가 안나오네. 약해. 약해? 조금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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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만큼 파였어. 이거 봐봐. 와. 아이고. 어 뭐야. 와 나 미치겠다. 다 튀었어. 돌아가겠다. 먼저 물 좀 뿌려봐. 원래 세척 안하는데. 지태에서 뿌려주세요. 응. 뿌려도 돼. 먼저 1차 좀 뿌리고 나서. 여기 실드에 좀 뿌려줘. 아까 벌레들이 죽었어요. 나 이거 정렬이가 깨끗하게 닦아 놨네. 아 일단 윤사람이 바둑 엄청 잘 준다니까. 나 저번에 팡팡이 깨졌잖아. 머리가 조금. 하여튼 잡기에 능하다니까. 나 아주 도우셨구나. 엄청 잘해. 뭐 바둑. 장기. 오토바이. 낚시. 당구. 못하는게 없어. 잡기에. 고기도 잘 걷고. 운전도 잘해. 스틱도 잘해. 스틱도 잘해. 인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. 내 차 몰아본 사람 중에. 내가. 여자도 많고. 에? 그건 모르겠어요. 여자 많은거. 내가 그런건 모르겠어요. 약점이 없어. 약점이. 약점이 없다는게 단점이야. 뭐 사람이 빈틈 좀 있어야 되잖아. 뭐 이렇게 쑤시고 들어갈게 있어야 되는데. 너무 좀. 뭐랄까. 약점도 없고 빈틈도 없으니까. 뭐 못하는걸 찾아야 되는데. 못하는게. 노래방 한번 가야되나. 노래를 한번 못 들어봤네. 그 양이. 이번에. 못 온다고. 문지도 사주고. 고맙다. 10만원 더 참조했더라고. 아 그래요? 그러셨구나. 아니. 많이 바쁘신가봐요. 바쁘지. 바쁘지는 않은데. 아 근데. 서울까지 올라가는게 쉬운일은 아니죠. 야. 확 벌려줘라. 확 벌려줘라. 치러줘. 여기서는. 여기서는 인정사정 볼거 없어. 쉽게 벌리겠는데. 엉덩이 좀 나오세요. 형이 먼저. 엉덩이 좀 나오세요. 아니야 아니야. 그렇게 걸치면 안돼. 빼야돼. 야 이거 안에다 두면. 아니야. 자 정택이. 우리 정택이 표정이. 표정이 여유롭다. 몸만. 그렇지. 야 벌려. 아직 시작 안했어 엄마. 자. 여기 똑같이 가야돼. 발이. 자. 시. 시작. 완전 콘크리트인데. 오우야. 장난아니야. 오우야. 야. 정택이 승. 예? 정택이 승. 이게 들어가야돼. 아니 반대로 해보면 되잖아. 반대로. 야 이거 완전 쫙. 쫙 벌어질거같은데. 시작하자마자. 쫙 벌어질거같은데. 쫙 벌어질거같은데. 야. 너무 들어오잖아. 야. 야. 앞으로 앞으로. 그랬어요. 야. 훅 들어와. 응. 탁 벌어진다. 이빼. 이빼. 자. 하나. 둘. 잠깐. 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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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맛이 지금. 자. 눈맛이 지금. 아 너무. 자. 그래 좋아. 하나. 하나. 둘. 자. 어. 아 우리 정택이 수. 아. 좀. 이빼. 쟤 또 안돼. 아. 등치를 봐. 어둑다리같이 친해진다니까 아니 안돼 우리 정택이 못 이겨 못 고르는거 아니에요 또? 어림도 없어 아선선생님 어디에 빨리 빨리 아 나 졌잖아 이 앞자리가 상룡사님한테 전환대서 아 그래요? 아니 경주사님이 상룡사님한테 졌어요? 아 등치를 봐서는 안질거 같은데 그래요? 아 졌구나 그래요? 좀 더 기다려봐요 지금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오우 한명사님이 아니 아 괜찮아 내가 저기 느끼기는 벌리는거 이쪽이 제일 잘 누구야? 아 누가 여름식이 염색이란거야 잠깐만 박준영이 잘해? 아니 박준영이 잘해? 네 벌리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선생님 아 지금 개그한대 형 형 소리ют 안하고 있어 형 방금 시작했어 삼용식 시작했다고 형 너무 지금 지금 가려주신거 아닌가? 어 어 됐지? 응 하나 둘 셋 아! 정세균 와봐 나 지난번에 해봤어 안 돼? 안 돼? 벌리는 거는 내가 내가 도대체 안 된다고는 알겠고 어우 야 청소를 청소를 안 했는데 어디요 한번 보여줘 젊은 사람 못 당하는구나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응? 야 그거 신경쓰지 말고 쫓고 야 하나 둘 셋 다시 준비 준비 시작 아우 아우 반대 반대 오오 짱짱한데 박진영 형 힘 많이 빠졌을 때 하하하하하하 지났어 힘 빠졌을 때 빨리 해야돼 자 준비 되세요 자자자자 야 발 좀 앞으로 와발 뒤꿈치를 좀 더 더 발뚜까지 시작 이야 역시 야 야 뭐 부들부들한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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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젊은 사람 못 여긴구나 야 여기 정택이 밖에 없다 그거 안 물어도 돼요 딱 옆으로 이거는 딱 안 할 때 딱 제껴놓은 거니까 자 납싯돼 일어나봐요 하고 어 자세 나와 어정쩡한 자세 말고 자 포즈를 취해봐요 아 총 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돼요 손바다 자 거기 잡혔다 자 챔질 와 이거 큰 놈이 잡혔는데 아 연기가 안되네 잘 하던 게 아니라서 아 근데 이거 물안경 쓰니까 확실히 다르네 근데 내가 운동을 잘 못해요 오토바이 타는 거 빼고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축구 잘하게 생겼대 내가 축구를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오토바이 타는 건 운동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이게 파노라마 마스크라고도 해 아 그래요? 네 요거는 이 안이잖아요 딱 눈 앞에만 근데 얘는 측면까지 그리고 마스크 클리어 할 때 얘를 구멍이 없잖아요 얘네 여기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이제 초심자들 클리어 못하는 사람은 물참에 그냥 코만 흥 한번 일로 빠져요 단 그 스킨스쿠버 강사 자기중도 있으시죠? 대단하시오 어떻게 그런 게 있으시오? 난 좀 물을 무서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허리 이상 되는 물에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절대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난 절대 못 구해져요 같이 따라 들어가서 죽을 일이 없어요 내가 2002년도까지 이거 스윙을 샴푸를 했었거든요 어 야 사고나는 경우도 수영 좀 할 줄 알아야 좀 물에 빠지지 저는 절대 물가에 가까이 안 가는 스타일이라 다이빙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되면 더 잘해요 아 그래요? 아무튼 물이 좀 무섭더라고요 왜 물 속에 잠겼을 때 막 막 귀나 막 이런데로 막 막 그 그 뭐 있죠? 그 느낌 그 꼬르륵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 그게 막 되게 공포예요 그냥 물 위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다이빙하는 사람은 그 적막함을 즐겨 아 그래요?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두려움인데 고요함을 즐기고 그 적막 속에 자기 버블 소리를 느끼면서 간단 말이에요 잡았어? 오 잡았네? 이야 대단한데? 이야 오 잡았어? 아 잡았어? 어디갔어? 너 줬어? 이야 아 또 무슨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mater 아니 어 어 ★ 이게 이게 doct 응 걸 Gaming ep